아동이 주로 걸리는 수도와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가 부쩍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특히 전염이 잘 되는 만큼 제때 예방접종을 받고 만약 증상이 나타나면 집단생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맘때쯤이면 전염병인 수도와 이하선염이 유행해 주의해야 합니다. 지난해 수도와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 모두 10월부터 증가해 11월과 12월에 가장 많았습니다. 특히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잘 걸리는데 방학이 끝나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전염 사례가 늘기 때문입니다. 수두는 약한 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성 수포가 생기고 유행성 이하선염은 귀 및 침샘 부위가 붙고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.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과 같은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감염됩니다. 하지만 제때 예방접종하면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수두접종은 생후 12에서 15개월 사이 한 차례 맞으면 되고 이하선염 백신은 생후 12에서 15개월과 만 4에서 6세 사이 두 차례 접종해야 합니다. 만약 수두나 이하선염에 걸렸다면 집단 전염에 유의해야 합니다. 단 한 명만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환자로 진단되면 전염 기간 동안에는 학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. 수두환자는 수포자리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이하선염은 증상이 생기고 닷새 동안 등원이나 등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와 함께 외출 뒤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고 재채기할 땐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도 전염을 막는 방법입니다. YTN 최아영입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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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및 감사합니다.